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보통 하늘문이 열려야 기도성사가 되고 소원이 성사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서 소원성치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음력 7월에는요 그런 날이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력 7월 7일이 되는 우리가 보통 7월 7석이라고 하죠 음력 7월 7일 날이 그 첫 번째 날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날은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 됩니다 그렇게 음력 7월에는 하늘의 문이 두 번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 말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하늘문을 열어서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릴 때에는 소원성치가 더 잘 되고 이런 성불이 더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력 7월에는 많이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7석 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년 7월 7석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년 찍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예년과 다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매년 같은 내용만 전해드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조금 다른 내용도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7월 7석 이렇게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 날이 7석 날이 되는데요 이렇게 7월 7석 날이 되는 7월 7일이 되는 이 7자 숫자 7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7자라는 숫자를 많이 보게끔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운의 럭키 세븐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럭키 세븐이 왜 왔는지 왜 사람들은 7에 대해서 숫자 7에 대해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주일, 월, 화,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7요일이 있죠 일주일에 해당하는 이 7요일도 7 숫자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실은 이 7자가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면 우리가 북두칠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는데요 하늘에 7개의 별 그거를 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북두칠성의 칠성에서 이 별이 존재하는데 이 7자가 그 북두칠성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북두칠성이 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가 하늘에서 북두칠성의 그 별의 에너지로 인해서 어떠한 에너지 파장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내가 사주가 좋고 나쁜 게 판가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근본적인 이유는 원인은 그곳에서 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7개의 별 칠성 북두칠성 북두칠성도 7의 숫자 7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일곱 색깔 무지개라는 표현도 하죠 그래서 무지개도 일곱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또 7일 후에 두 번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7번의 제사를 계속 7일 간격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 일곱 번째 제사를 7일 간격으로 일곱 번째 제사를 지내는 날이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을 49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칠칠에 사십고 칠자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칠은 산자와 죽은자 이 모두에게 통하는 생명의 숫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칠성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두 개 그리고 콧구멍이 두 개 귓구멍이 두 개 입이 하나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이 나타나는 숫자가 일곱 개다 그래서 얼굴에도 칠성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할 때에도 칠성판을 관 안에 짜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분이 돌아가셔도 아마 그 염하는 그 밑에 어떤 판을 끼우고 안 끼우고 그런 것까지 염할 때 그 자세한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관습에는 이 관 속에 칠성판을 깔았습니다 그 칠성판도 북두칠성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에 북두칠성의 모양의 일곱 개의 구멍을 낸 칠성판을 밑에 망자 돌아가신 분 밑에 깔고 그러고 이제 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염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이제 일곱 매디로 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숫자 7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속매듬을 하고 또 겉매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속에서도 일곱 매듬 또 겉에서도 일곱 매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애군핵살풀이 할 때 흔히 허수압에다가 일곱 개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게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 7의 의미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죽은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죽은 사람에게도 이런 숫자 7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 근본적으로 숫자 7이라는 거는 강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빛이 칠성 북두칠성처럼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비춰준다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7월 7일날 칠석날 이렇게 하늘에 대고 열심히 칠석님 전에 소원을 빌게 되겠죠 여러분들 7월 칠석이라는 날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7월 칠석날 우리가 명과 복을 비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우리 자손이 좀 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회사 입사 시험이든 어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늘에 대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7월 칠석날은요 우리가 명과 복을 비는 날로 제일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칠석날 기도에 참여하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들 이제 어떤 분들이 대부분 기도에 참여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공무원 시험도 있고 세무사 시험도 있고 학교에 예를 들면 입학, 대학 입시 시험도 있을 테고 어떠한 이제 자격증 시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하는 승진을 할지 못할지 그런 승진에 대한 시험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 날은요 굉장히 소원이 잘 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비는 날로 정해놓고 이렇게 비는데요 그런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7월 칠석날 많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4주에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생일 끝자리에 1, 3, 7, 8, 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음력 생일입니다 그래서 1, 3, 7, 8, 9일도 해당이 되지만 10일, 13, 17, 18, 19일도 해당이 되시고요 21, 23, 27, 28, 29일에 태어나신 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 3, 7, 8, 9일의 끝자리가 태어나신 음력 생일의 끝자리에 1, 3, 7, 8, 9,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단명수가 있더라 이렇게 단명수를 태어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비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칠석날 많이 빌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집안 대대로 어떻게 보면 집안이 우리 집안은 조금 명이 짧아 선대부터 명이 많이 짧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집안의 가중에 계시는 분들은 자손을 위해서 명발언, 수발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명이 짧으신 분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면 아 우리 자손은요 무슨 살이 많대요 사람이 태어나면 살을 다 안고 태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그 살 작용이 좋게 작용을 하는 살도 있고요 나쁘게 작용을 하는 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살은 뭐 살이라는 건 사실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를 쓰기 때문에 과히 좋다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왜 좋고 나쁨이 있냐면 조금 좋게 써먹을 수 있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렇게 나쁜 살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나쁜 살이 있어요 인동살이라든지 고신살이라든지 고신살이나 이제 인동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남자들은 흔히 호래비살이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흔히 과부살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고신살이라고 하고요 또 인동살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인덕이 사람의 덕이 없죠 사람의 덕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풍파가 많다 대립이 많다 사람과의 엇갈림이 많고 어떠한 이제 잦은 트러블이 많더라 그리고 또 이 사람과의 인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도 없더라 그리고 또 이 수명장수의 덕도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칠석날 7월 칠석날 많이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요 뭐 백호살, 팥살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뭐 과부살, 단명살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살에 해당되는 또 여자는 특히나 자궁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흔히 예전부터 이제 여자들에게 조금 남자의 복이 없는 여자들을 일컬을 때 아 저분은, 저 여자는 자궁살이 있어 자궁살이 있어서 남자복이 없어 남자가 자꾸 떨어져 그 여자랑 살면 남자가 되는 일이 없대 그 남자가 자꾸 뭐 사업이 안 돼 자꾸 망해, 돈이 나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자궁살을 안고 태어났을 때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궁살이신 분들도 남자복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살을 많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천살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요 그런 살들이 많이 작용, 나쁘게 작용하는 살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날, 칠석날 꼭 이렇게 빌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또 집안 대대로 이렇게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자녀분들 자식을 두신 분들 이렇게 건강이 뭔가 이렇게 고질병이 있다든지 우리 자손들은 좀 건강이 안 좋아 좀 약해 빠졌어 예를 들면 좀 약하신 분들, 건강이 쇠약하신 분들 이 복이라는 건 말이죠 금전재물도 복이지만 명도 복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먼저 우선이 돼야 금전재물도 오듯이 우리가 명이 앞서지 않고서는 금전재물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단연코 그래서 명이 먼저예요 수명장수와 복을 빌지 복과 수명장수를 빌지 않는다 그래서 수명장수가 먼저가 되는데요 이렇게 명이 약하시고 예를 들면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금전재물의 복이 약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했다가도 우리가 건강이 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금전이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얼굴에서 광이나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뭔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떤 에너지가 뭔가 좋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거는 건강에서 오는 거예요 어떠한 빛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어떤 파장 이런 거는 건강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그거는 건강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 앞장을 서야 금전재복이 오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손들 많이 빌어주래요 초도 켜주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막 보니까 명딸이 이렇게 올려주라고 그러고 사주도 팔아주라고 하고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칠석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내가 이제 하는 사업이 뭔가 뜨뜻미지근하거나 부진하게 돌아가거나 뭔가 요즘에 뭔가 잘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그런 분들은요 다른 날은 고사하고요 7월 칠석날 하루만 빌어도 어떠한 이런 뭔가 소원성취의 길이 빠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7월 칠석날 7월 7일 음력 7월 7일에 해당하는 이 칠석날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성취가 잘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에는요 장독대만 보면 이렇게 빌고 물만 놓고도 빌고 하늘만 보고도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빌어오셨죠 근데요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꾸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왜 통했냐면 자연이 많이 깨끗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보고도 빌어도 그게 하늘까지 닿고 물만 보고 빌어도 그게 뜻이 전달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자연도 많이 훼손이 되고 물도 훼손이 많이 돼서 이 에너지가 뒤죽박죽이 많이 돼 있어요 꺾여있다 그리고 흐트러져 있다 이런 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잘못 빌었다가는 뭐가 붙어와요 그쵸 우리가 산에 가서 뭐 잘못 빌면 붙어오듯이 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하늘문을 열기까지가 어렵지 예전에는 진짜 정말 깨끗한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기도 성불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우리 무당들도 참 하늘문을 열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근데 이날은 하늘문이 저절로 열린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받아가시고 왜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늘에는 북두칠성 일곱 개의 별이 있죠 그 별자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자리에 어떠한 자리매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느냐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운을 받고 태어났고 그게 다 별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왕성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별자리와 이 태어난 자리와의 연결고리가 안 좋아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풍파가 많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별자리와 이 지구 우리가 태어난 이 자리와의 관계성도 굉장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라는 건 별자리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비는 거는 이 북두칠성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비는 건데요 그런 에너지 에너지를 듬뿍 쏟아주고 있는 이 별자리를 보고 그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제일 왕성한 날이 7월 칠석이다 이거죠 음력 7월 7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칠석날은 이렇게 기도성불이 잘 되더라 우리가 소원을 많이 빌어서 소원성취를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면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 신기가 있어 어떤 뭔가 이렇게 뭐 끼가 있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빌고사시라는 팔자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을까 오늘도 들었네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러고 끝나면 본인은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노력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기도도 노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다 합해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떠한 가물이다 나는 어떠한 가물이다 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 나는 맨날 이렇게 듣기만 해 라고 끝나면 거기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조상자와 연결이 있고 또 그런 숙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살아라 많이 빌고 살아라 라는 숙명이기 때문에 많이 비리를 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칠석날 기도를 성부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상문을 안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품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일 때 누가 돌아가신 상가집에 갔던 라든지 아니면 누굴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다든지 그러면 다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정말 제일 불쌍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떠한 사주 팔자보다도 그렇게 상문을 안고 혹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자가 돌아가신다든지 가족이 누군가 돌아가시든지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 남이든 누구든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상문은 타는데 그렇게 상문을 안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그 상문 살에 의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풍파를 많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이 상문살은 정말 한두 번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상문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평생이 재수가 없다 재수가 막혔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문살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풀립니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신 분들도 상문살도 매년 푸시지만 이렇게 7월 7성날 기도성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명딸이 어느 집에든 명딸이를 올리신 분들 근데 이제 저에게 기도를 맡기실 분들은 저에게 올리셨던 분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명딸이를 올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명딸이라는 거는 수명명자에 다리를 놓는다 그래서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명을 이어가게끔 다리를 놔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명이 좀 꺾여갈 때 다리를 놔주고 명이 또 꺾여갈 때 다리를 놔주고 이렇게 자꾸 명을 이어준다 다리를 놔서 이어준다 그게 명다리라는 건데요 그런 명딸이를 올려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매년 칠성날 다시 한번 우리 칠성님께 기도 성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말을 하자면 끝이 없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개개인의 소원이라는 거는 아마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거예요 누구는 어떠한 금전 금전재물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다 소원을 좀 써서 내세요 그러면 다 건강과 금전재물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80% 90% 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다 똑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달라 건강도 누구는 이런 건강 누구는 요만한 건강 이만한 건강 다 건강의 몫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요 또 같은 금전재물이 아니라 금전재물이라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금전재물 내가 원하는 금전재물은 이런 거 이런 거 다 다르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래서 다 각자의 몫이 있고 그런 내용도 틀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몫으로 이렇게 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목이 있다 목목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7월 7성 날 하루만 잘만 빌어도 하늘의 뜻이 닿고 하늘과 소통이 돼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잘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고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7월 7성 날 만큼은 꼭 이렇게 기도성불 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갑진년이에요 2024년 갑진년 올해는요 양력으로 8월 10날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8월 10일 토요일날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날이 7월 7성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연희군 꽃대신에서도 칠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성불 받으셔서 모두들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음력으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음력 7월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음력으로 7월 7일이 되는 7월 7석 날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 백중 날이 되겠죠 이렇게 7월 7석과 백중 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기도성사가 잘 되더라 소원성치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은 모든 분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소원성치를 빌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코 이 7월 7석 날은요 본인의 명과 복을 비는 날인데 우리가 이 7석 신 이라는 분에게 명과 복을 관장을 하시는 분이 이 7석 신이기 때문에 7석 신에게 명과 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많은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석 날에도 이렇게 7석 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린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석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7석 날 기도를 하면 좋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이 짧으신 분들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 7석 날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상가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게 다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상문을 끼고 태어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7석 날 반드시 비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명이 많이 짧게 작용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풍파를 많이 겪게 돼요 상문살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내가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 바람이 굉장히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 상문을 안고 태어나면 내 모든 일에 부정이 끼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이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상문 부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매년 7월 7석 날 꼭 명발언을 복발언을 하셔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셨던 분들 좀 골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어려서부터 막 아파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잔병치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7석 날 꼭 이렇게 명발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고수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겼다 혹은 나는 자꾸 잔 사고가 많이 난다 어떠한 사고의 위험에 자꾸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 어떤 사고에 자꾸 노출이 된다 내가 그런 사고에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러신 분들은 7월 7석 날 명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명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혼인성사가 늦거나 아니면 내 2년자를 잘 못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자꾸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칠석 날 많이 빌어주시면 좋으세요 우리가 7월 7석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가 되게끔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칠석 날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원상치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 조차도 어려운데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이날 만큼은 하늘 문이 알아서 열려줘요 그러면 애써서 열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열려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여는 것 조차가 힘들거든요 열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기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성취 내용이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려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가 잘 된다 기도성사가 잘 된다 소원성취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기도빨을 잘 받으니까 이런 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떠한 인연자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소원성취가 잘 안되시는 분들 어떠한 고난이 많아서 내가 자꾸 풍파를 겪는데 내 뜻대로 잘 안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칠석날 한번 빌어보세요 또 다른 느낌으로 소원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본인의 사업이나 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금전재물을 많이 좀 원하잖아요 근데 금전재물에 풍파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놔도 나가고 누가 써도 쓰고 또 이렇게 뭔가 한번 잘 해놨다가 나갈 때 팍 한번에 나가고 자꾸 이렇게 재산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새는 분들 금전재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칠석날에 빌으셔야 이 금전재물에 자꾸 운이 북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금전재물에 대한 자꾸 이렇게 소원만 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이 첫 번째입니다 명을 빌어야 명이 튼튼하게 와야 그 다음에 금전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에게 금전만 주세요 금전재물만 저에게 주세요 부기영화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명에 운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의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이 튼튼하고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막 살아날 때 금전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과 복을 같이 빌으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이거죠 다음은 우리가 보통 신의 가물이다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꼭 칠석날 한번 빌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 풍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높낮이가 보통 이렇게 조금 원만히 가도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직선을 이렇게 너무 각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풍파를 많이 겪고 또 되는 일이 잘 없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죠 거의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가물 우리가 조상의 가물이다 풍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칠석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업으로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비가 와서 안 돼요 이유가 많지요 근데요 이 이유도요 운의 작용에서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복을 한다는 것 발복을 시켜드린다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운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 때나 이렇게 소원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운을 기도를 했을 때 발복이 돼야지만이 나에게 그 결과가 오는데 그 발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날이 칠석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으로다 영업으로다가 소원을 조금 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칠석날 꼭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헤어질 테고 결혼도 하기 전에 깨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 한다는 건 한 지압이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평생해루를 백년해루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인연자가 끊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분과 결혼해도 어떠한 이유라도 또 일부 종사를 못 해서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뭐 그 견우와 직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칠석날에 많이 이렇게 소원 성취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별 공망이 있으신 분들 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 못해서 자꾸 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칠석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칠석날만 빌어도요 다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칠석기도는 정말 사람들이 칠석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신 사주팔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음력으로 태어난 연월일씨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며칠날 태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운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떠한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과 또 부합이 되는데 태어난 생일자 음력으로 해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7일 8일 9일 생이신 분들 1 3 7 8 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11일 13일 17일 18일 1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21일 23일 27일 28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생일 끝자리 음력으로 본인이 태어나신 생일 끝자리가 1 3 7 8 9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꼭 7월 7석날 꼭 명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명이 짧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13 7 8 9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이 짧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발언을 많이 하세요 명따리를 올리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7월 7석날 꼭 명발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번 해놓고도 마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내년 7월 7일날 이렇게 명발언에 참여를 하셔라 왜 명을 자꾸 이어가야 되니까 올해 7월 7석날 빌어서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발언을 올해 7월 7석날 명발언에서 또 명을 잊고 또 내년에 7월 7석날 명발언을 해서 또 잊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른 생일 날짜 이신 분들보다도 이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단명수를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명발언을 절대적으로 하셔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분들은 수명장수 발언을 꼭 하세요 명다리를 꼭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7석날 꼭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물론 다른 다른 분들도 명과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명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명과 복인데요 그걸 이제 비는 날이 7석날 날인데 근데 특히나 이분들은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789이신 분들은 꼭 7석날 7석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날은요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저희 신령님 전에 명달이라는 걸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로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7월 7석 이 7성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또 7성제 기도와 함께 명달이라는 것도 같이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무릅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7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7성 기도와 함께 명달이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모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과 복을 피는 칠석날에는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명달이 까지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수명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특히나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달이도 꼭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소원상치가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꼭 놓치지 마시고 칠석날 꼭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날까지 연희궁 꽃되신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